여러분, 더우시죠? 사실 저희가 또 오는 길에 비가 와서 사마귀 친구가 놀러 갔어요 사마귀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네요, 네? 사마귀 친구 퇴근하려고 지금 무대 밖으로 가고 있네요 엄청 커요, 사마귀 친구 날씨 더운데 오늘 저희와 함께 열기를 더 불태워보도록 해요 사실 마지막 한 곡밖에 안 남았지만 그 한 곡을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태기생 K-POP 축제, 쿨 페스티벌 이렇게 또 저희 우주소녀와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 아쉽게도 지금 마지막 곡인데 집에 돌아가시는 길 조심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, 재밌으시죠? 네! 네, 그러면 저희 마지막 곡 너에게 닿기를 들려드리고 하도록 할게요 저희 앞으로도 우주소녀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주소녀였습니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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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